두려워하지 마라. 보라,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. 2020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 해였습니다.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커다란 시련이 닥쳤고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. 각자의 방식으로 힘겹게 버텨온 한 해가 어느새 끝나가고 성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, 칠흑같은 밤하늘에 흰눈과 함께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길 기도합니다.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꿈꾸며 지은 노래, 주문을 외워요 입니다. 최atti의 고향이 경영장 밖으로 바 delic인 질문을 real 우리 모두 주문을 외워요 알렐루야 여러분 뭘 해도 행복했나요 신 쉽지만은 않았을 테죠 우리 모두 주문을 외워요 알렐루야 행복했나요 사실 쉽지만은 않았을 테죠 우리 모두 주문을 외워요 알렐루야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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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수고했죠 정말 잘 해냈죠 눈 감고 느껴봐요 기적같은 이 밤을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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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하는 이 밤에 지금 그대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 주문을 외워요 알렐루야 이제 그 사람들 힘껏 안아줘요 이 밤이 지나면 또다시 노래요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께 그대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요 부족한 모습마저 다 사랑해요 오 주님이 외워요 알렐루야 자 다시 한 번 해요 알렐루야 힘든 사이로 일을 다 내라 우리 lá 아름다운 일을 다 내라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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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